아마존 농원 개인 키핑장도 갖추고 있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크고 넓고 잘 정리된 식물원 보셨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자라보사인가? 자라보사같아 보입니다 광울복랑도 있답니다 광울복랑이 아직 아직 와서 입장이 이렇게 크답니다 얘들이 햇빛에 닭을 먹으면 정말로 자산입장으로 예쁘게 보이지요 이제 화이트 그린이의 계절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이야 드릴레아 계열의 이 아이들도 한번 봐주세요 음 음 이 아이 보세요 이야 양쪽에 화관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목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먹었을까요 아 굉장합니다 자 자 가을이죠 아이들 구경하겠습니다 자 가을이죠 아이들 구경하겠습니다 일본사라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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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이네요 이야 삼두 오두 얼큰이는 둘 이야 일본사라히메 랍니다 음 음 이렇게 많은 창들 구경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창들 구경해주세요 얘는 핑크드래곤이라고 그러네요 핑크드래곤 핑크드래곤은 7,000원이랍니다 핑크드래곤은 7,000원이랍니다 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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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두 12,000원이랍니다 제니스 쌍두랍니다 제니스 쌍두랍니다 12,000원이구요 이야 짱짱하니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볼수록 부자된 기분입니다 몰라코도 있구요 알리앙스 알리앙스도 있네요 알리앙스는 14,000원 몰라코는 2,000원이랍니다 골드 골드 석영이네요 골드 석영 8,000원 골드 석영이랍니다 문스톤입니다 이야 문스톤 많다 얼큰이의 얼굴도 있구요 조롱조롱 달려있는 문스톤 문스톤 요렇게 생긴 아이 또 요렇게 생긴 문스톤 혼자만 멋없이 삐죽 자란 문스톤 큰 얼굴에 밑에 자구를 품고 있는 문스톤 문스톤이랍니다 문스톤 6,000원이랍니다 빨리 오신 분들은 빨리 오신 분들은 큰 얼굴에 자구를 들고 있는 요런 아이들을 골라 가실 수 있답니다 빨리 오셔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 골라 가세요 빨리 오시는 분이 훨씬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죠 트럼펫 핑키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트럼펫 핑키 8,000원인데 이야 색감이 어쩌면 요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색감이 너무 예쁘죠 트럼펫 핑키랍니다 베이비 핑거도 아주 색깔이 예쁘게 들었어요 보라보라 연보라보라 우와 아이들이 정말 예쁘죠 베이비 핑거 6,000원이랍니다 요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고 목에도 튼실한 아이들 아 골라 가세요 예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넓은 내장에 하나가 하득 귀한 아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보라보라하고 예쁜 가일라 이 예쁜 가일라 이 예쁜 가일라 천원이래요 이야 이 꽃이로 이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천원이면 그저예요 이 아이를 세아이만 합식하면 3,000원 밖에 안 되는데 이야 합식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일락 천원이랍니다 덩치아 철아랍니다 덩치아 철아 8,000원입니다 보라보라한 이 아이 이야 대단하다 만원인데 이름이 없어서 저는 아직 초보라 이름이 없으면 안되나요 만원이랍니다 보라보라하게 예쁜 이 아이 우리 다영리인들은 이름을 아시겠죠 반원이랍니다 아시키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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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이랍니다 매직파우더 매직파우더 6,000원이랍니다 매직파우더 매직파우더 6,000원 멕시칸 스노우볼 얼큰이에 자구가 하나 붙어있어요 얘는 얼큰이에 자구가 둘이랍니다 멕시칸 스노우볼 7,000원이랍니다 스트로베리 아이스 스트로베리 아이스 스트로베리 아이스 3,000원이랍니다 이야 끝이 둘레가 빨간색으로 물든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아이스 스트로베리 아이스 3,000원이랍니다 예쁘다 문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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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이랍니다 문스톤 3,000원이랍니다 문스톤 TV 한번 봐주세요 이야 이렇게 큰 얼큰이 얼굴에 자구가 넷이나 나왔네 이야 그런데 6,000원밖에 안한대요 정말 좋아요 이 얼큰이에 자구가 넷이나 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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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이랍니다 러블리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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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이야 얼굴 한번 볼까요 정말 예쁘죠 러블리베어 러블리베어 만원이랍니다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마르셀 얘는 마르셀 얘는 마르셀 만원이랍니다 얘는 만원 이구요 마르셀 아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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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천원이랍니다 이야 화가도 있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다육의 화가랍니다 만원요 정말 예쁘게 생겼죠 아 예쁩니다 아 아방가르트랍니다 와 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 너무나 많이 이야 얼굴이 너무나 많이 로제트가 그냥 꽉 찼네 12,000원이랍니다 아방가르트 아방가르트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무승이 많이 있답니다 정말 가을은 다육의 계절이 맞나 봅니다 얘 좀 보세요 이야 모난데스 모난데스 7,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야는 참 다른 아이들은 초록초록 아니면 연두연두 이렇게 생겼는데 야는 뭐라고요 색감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늘하는 꽃이 하늘하늘하늘한 꽃이 이렇게 가득이 피었답니다